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파리 존재가 몸을 단속해서 개를 지켰든 그런 것은 두루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범은 단속신이라 개를 가지고 개 범하는 것은 다만 몸을 단속할 뿐이라. 몸이 개를 잘 지키려고 살생도 하지 않고 음행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도 몸이고 또 범하는 것도 몸이니까 몸을 잘 단속합니다. 몸이 아니면 단속할 바가 없으니 몸이 없으면 개 지킬 것도 없잖아요. 몸 때문에 개가 지키죠. 원래 일체의 두루함이 아니거니 몸 자체는 일체의 두루함이 아니라 조그마한 육척, 육척짐 되는 그런 덩어리에 불과하지. 조그마한 덩어리지. 사람은 몸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육척도 못 되고 육척이 더 된다 할지라도 이 우주에서 보면 조그마한 흑한 점만 또 못해서 하시라.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흑한 점만 흑으로 사라져버리죠. 원래 일체의 두루한 것이 아니라 극히 적어서 극히 치우친 하나 몸에만 치우칠 편파적인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몸을 단속하는 신식 가지고 온통을 얻겠나이까. 여섯 번째는 의식이라. 목골련 존자가 신통을 얻은 신통은 본 수진이라. 목골련 존자의 신통은 본래의 수진이라. 수진이라서는 옛날 전생부터 닦은 인연이다만 근생에 단박에 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전생에 많이 닦아서 숙자는 숙세라는 숙자요. 숙명적인 하는 그런 숙세의 인연 때문에 원인으로 발명한 신통을 얻은 것이다. 법진을 분별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말이에요. 어찌 법을 분별하며 관계할 것이냐. 법이란 말은 법진이죠. 의식이 법진을 분별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는 비이물이언이 생각하는 인연은 물질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원통을 얻겠나이까. 신통이라는 것이 염력을 크게 행사하는 것이 신통이죠. 신통 자체는 염력을 크게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통일이 된 사람은 신통을 일으키죠. 보통 사람들은 신통이라고 해봤자 걸어다니고 운반하고 물 같은 거 운반하고 밥 같은 거 떠먹고 하는 정도지요. 크게 신통을 일으키는 것은 크게 염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염력이라고 하는 생각의 인연도 물질을 떠난 게 아니요. 본래 무일무르 진리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염력을 일으키죠. 그래야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취물 같은 거 취물법도 물질을 취하는 거죠. 축지하는 것도 땅을 땅이라는 것이 하나가 물질 아니요. 축지법. 이거 다 물질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다 신통에 속하는데 땅을 단축시키는 건 먼 거리를 짧은 지역으로 단축시키는 게 축지법이거든. 그러니까 땅도 물건이고 어떤 물건을 좋은 물건을 저 다른데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갖다 놓는 것이 취물법이든. 이것도 물질 아니요. 물질 못 떠난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것이 도해법이라는 게 있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신통으로. 이것도 바다라는 것이 하나의 물질 아니요. 원령법도 있고. 큰 산을 넘어가는 것. 그 신통으로. 또 비공법. 허공에 날아가는 것. 이것도 다 물질 아니요. 바다나 산고개나 허공이나. 그러니까 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물질을 못 떠난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원통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신통 그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원통이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 5대, 7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수대요. 수대도 진실이 아니다. 올광동자는 물로 관하니까 자기 방 안에 물이 가득 찼죠. 만약에 물의 성질로서 관한다면. 뭐가 빠졌어요? 지대. 지대가 나왔구만. 지대는 바로 지지보살. 지지보살의 지대를 관했죠. 처음에는 땅을 고르고 그랬죠. 다리도 많이 놓아주고 도로를 고쳐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침질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법을 닦았죠. 만약에 땅의 성질로서 관할진된 땅은 굳고 막혀서 통달한 것이 아니라면 허공처럼 막힘이 없는 것이 못 된단 말이죠. 유인은 성성이 아니거니. 유인은 바로 견해죠. 견해 고체 같은 것은 지대의 성질이 유의죠. 유인은 석인의 성품이 아니다 말이에요. 무루성성이 아니다 말이에요. 무루의 석인이 되는 그런 마음자리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지지보살의 지대를 가지고서 어떻게 원통을 얻겠나이까. 지지보살도 불합격입니다. 그다음에 수대. 올광동자가 관하는 수대. 만약에 수성으로서 무루성질로서 관할진된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물로 관했으니까. 물로 관할 때 물로 생각했잖아요. 물로 생각한 그것 자체도 진실이야. 아니고 여여라고 하는 것은 원통 진실 자체예요. 여래장 묘지녀성이 여여요. 여여는 각관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서 각관은 상념이죠. 여여는 진실의 자리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생각을 가지고서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여여는 진실의 이치를 말한 거죠. 여여는 진실의 이치를 말한 거죠. 또 여기서 각관은 상념과 같아요. 생각하는 거요. 관찰하는 거. 물로 생각하든지 불로 생각하든지. 여여 진실의 도리는 각관이 아니라 각관 생각이 아니다 말이죠. 아니거니 어떻게 수성을 관찰하는 것 가지고서 원통을 얻겠나 할까. 원통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섬기는 외도나 불을 섬기는 외도는 다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여래장 묘지녀성에서 보면 물과 불이 다 거기서 나왔지만 그러나 불과 불을 숭배하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외도지요. 그 다음에 화대는 오추실마죠. 오추실마가 화두, 금강. 만약에 불의 성질로서 관할 진된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참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초심자의 방편이 아니라 초심자가 도에 들어갈 방편이 아니거니 어찌 원통을 얻겠나 할까. 오추실마는 몸에 음력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관찰해가지고 음력이 있는 것으로 관찰해서 있는 것을 벗어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참으로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본래 공한도리를 그래야지 있는 것을 벗어나려고 싫어하는 것은 참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은 대성법에서 초심의 방편이 아니다만 소승교에서는 통할 수가 있지만 소승대성교에서는 있는 것을 가정해놓고 있는 것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대성초심자도 그런 수행방법이 아니다만 초심자가 다 그런 음력이 많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강한 사람도 있고 또 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원통을 얻겠나 할까. 그 다음에 풍대요. 풍대는 뭔 보살이죠. 허공장 보살이요. 유리광이죠. 유리광이 풍대로 관찰한 것. 만약에 풍성으로서 본다면 고요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이 상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는 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고 바람이 그치면 고요하고 그게 상대가 있죠. 고요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고 또 공간에서 생멸 무상하는 법이라서 상대성 진리에 속하지 절대 진리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은 최상각이 아니거니 무상각은 최상각이죠. 더할 나위 없는 최상 안욕다라 산맥산보리는 아니다 말이죠. 안욕다라 산맥산보리는 상대를 떠난 거죠. 절대죠. 그러니 그 상대성 원리에서 나타난 바람의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원통을 얻겠냐일까. 그래서 풍대도 원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 바람은 또 더군다나 더 안 되지. 바람은 자꾸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이 바람의 성질인데 마음이 늘 움직였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생멸을 떠나야 원통을 얻는 거지. 허공은 될 것 같은데 또 허공도 아니라고 하지요. 공대도 그게 정각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서 허공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회매위공 무명의 어두운 자리가 허공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허공의 성질로서 허공장 보살이 허공으로 원통을 얻은 것도 불가하단 말이죠. 만약에 공성으로서 관할진된 콘두는 먼저부터 각이 아니라 대당초 정각이 아니다 말이에요. 콘두는 근본은 문명이지. 회매로 허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둡고 둔한 것은 먼저 밝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다면 그 정각이 아니라면 보리와 다르거니 밝은 깨달음이 보리 아니오 밝은 깨달음인 보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와 다르거니 어떻게 공대를 가지고 원통을 얻겠나이까 안 된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륵보살이 나오네. 만약에 칙성으로서 관찰하건대 이륵보살은 유식관을 했죠. 칙을 관찰한 것은 상주가 아니오. 칙도 생멸하는 것이 생멸문에서 재팔 아리아식을 말했죠. 그러니까 칙은 상주성이 아니죠. 우리의 인식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마음을 투면 이에 터마하거니 유식을 관찰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는 거죠. 유식관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요. 존심이란 두 글자는 유식관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말이오. 원칙은 마음을 위에다 두는 게 훨씬 좋겠네. 여기다 써야죠. 마음을 유식관에 두는 게 존심이오. 그러면 내행자의 존심양성도 별것도 아니죠. 유교에서는 존심양성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건데 여기 능강경에서는 한 번 때리는 거죠. 존심이 틀렸다고. 존심도 정각이 아니라는 말 아니요. 허망하다는 말이죠. 이륙보사리 마음을 유식관에다 뒀죠. 존심이란하다는 둘 존자요. 다시 써야죠. 둘 존자. 마음을 유식관에다 두는 그것도 허망한 거라만 마음이 본래 있어야 두는 거지. 마음은 본래 없는 걸로 말하지요. 마음이 텅텅 빈 걸로. 없다고 또 집착하면 또 안 되지.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만 없다고 또 보아도 틀리는 거지요. 없다고 보는 데다 마음을 두는 거니까 그것도. 마음을 떠나버려야지. 마음을 그다지 꼼하게 두고 있는 것은 이게 허망하거니 어찌 원통을 없겠나이까.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근대예요. 대세지보살은 근대라고 했죠. 원래는 견대라고 해야 될 건데 제일 나중에 나오죠. 지수, 화풍, 공견, 식 할 때 아까는 식이고 여기가 견대인데 견대를 근대라고 하는 것이 까당이 있어요. 육군은 총괄한 걸로. 그리고 순서가 먼저 나오는데 제일 나중에 다 해놓은 것도 까당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하나만을 이렇게 선출하기 위해서 거랬지.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이 근대를 관찰한 것이 그 다음 가는 방법이라서 차점이지. 차점으로 떨어졌지만 이거는 통 다음 버금가는 것이 바로 근대연불법이요. 그래서 연불법을 제일 나중에 들어왔어요. 대세지보살은 연불법을 닦았다고 저 위에 나오죠. 도섭 육군하여 육군을 도섭해가지고 대세지보사로 닦은 방법은 도섭 육군이지. 육군을 그냥 모두 포섭해가지고 연불심으로 연불하는 마음으로 연불법을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런 말은 없어도 능험경에 이런 말은 없죠 이런 말은 없지만 불간 분별이란 말 그러나 그 뜻이 그 뜻으로 나타나죠 위에 문장 보면 대서의 입장에 다른 여러 가지 분별이 있다 해도 그 분별 상관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육근만 그냥 모두 도섭을 해요 육근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연불하는 것이 육근을 거두는 거예요 연불이 바로 석근이나 모든 근을 깨잡는 거죠 연불 석근이지 그래서 연불의 마음으로서 원통을 성취했다고 세세지 보살이 말했죠 그게 관음보사로 이근을 통해 버금가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능험경 여기에 제일 나중에다 놓은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그런 말을 누가 밝혔냐면 연지대사 그전에 선관객진 썼던 연지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행은 시 무상이요 모든 행은 다 무상하단 말이에요 재행이 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의 정멸 유락이라고 열반경에 나오죠 재행은 다 무상한 것이요 염성은 원 생멸일세 염 생각하는 성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것도 원래가 생멸이다 말이에요 생멸심을 못 떠나고 생멸심에서 연불을 하기 때문에 인과가 금수감이여 인과가 지금 느끼는 것이 다르건 금생의 연불에서 내생의 경락색에 가는 것이 인과가 다르잖아요 인과가 다른 것을 금수감이라고 가지요 그러니 어떻게 원통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대세집 보살이 원통을 얻었다고 하는 연불 그늘을 보석한 것도 진짜 원통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24성 원통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이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이 진짜 원통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정맥소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뜻이 뒤에 개송이 있는데 미리서 여기서 밝혔다고 관세음보살도 극락색에 내나 아미탑으로 좌보척 보살이니까 극락색에 아미탑으로 수행 방법은 거기다 연불심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능험경언 관세음보살 이근원통만을 전제적으로 이렇게 가장 좋다고 말세중생이나 안안에게 가장 좋다고 해서 그것만을 선택하니까 불행하기도 대세지 같은 연불법도 불합격이 된 거지 실지는 대세지 연불법도 극락색에 내나 아미타의 정토법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통하는 거지만 하나만은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다음에 갈 것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근원통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만하지요 시간이 다 천국 같은데 더 가까이구먼 아니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 그럼 백세존하노니 내가 지금 세존께 고백하노니 나는 운수보살이죠 운수보살이 석가세존께 지금 말씀을 드리겠단 말이죠 고하노니 고하옴노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셨으니 석가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나오셨으니 사바세계 중생에게 제일 맞는 방법은 뭐가 제일 맞는 방법이냐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그 말이요 차방 진교체는 이 세 개 차방이라는 이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신 이 방법이 이 사바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사바세계의 참으로 가리키는 그 교체로 봐서는 청경함의 소리를 듣는 데 있어요 소리 듣는 것이 제일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지만 마음 닦는 방법은 소리를 듣는 관음의 방법이 제일 좋다 말이죠 그러니까 반문법이죠 반문을 지금 음문이라고 했죠 산마를 취하고자 할지인데 산매를 취하고자 할지인데 실로 듣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실로서 듣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반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돌이켜 듣는 거죠 소리를 소리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반문 공부로서 원통에 들어간다 말이죠 원통에 들어간다 말이죠 이 말이죠 반문 공부로서 원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듣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가 소리를 듣는 반문 공부로서 산매를 취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말이죠 끝까지만 합시다 다음번에 계속 나갈게요 손을 두고 가야 된다 말이죠 그냥 기능을 가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샤매를 취할 수가 있는 날